1. 2. 3. 4. 4. 5. 5. 6. 5. 6. 6. 6. 6. 8. 9. 8. 8. 9. 10. 10. 10. 이 10. 10. 10. 10. 10. 11. 11. 12. 12. 11. 꼬리랑 발 확 차는 거 엉덩이 확 들어올리는 거 지금도 훅 한번 들어올렸고 이쪽 문을 한번 열고 나가볼까요? 쿵 한번 했죠? 안아줄게요 문 열어주세요 지금 엉덩이 완전히 세워서 무릎 한번 하고 엉덩이 한번 확 들어올렸죠? 지금도 한번 더 들어올리고 이쪽으로 한번 나오고 응 잠시 후에 어떻게 하나요? 뭐지? 왜 이렇게 하나요? 왜 이렇게 하나요? 그리고 하나요? 다음 하나요? 뭐지?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